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오늘 6월달 모의평가 시험을 쳤죠. 덥고 미세먼지도 심한데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부터 6월달 평가원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문제였던가 그리고 문제해서를 통해서 어떤 것이 문제였던가를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1등급 예상컷입니다. 샘 생각에는 92점 플러스 마이너스 1점 정도 될 텐데요. 더 중요한 건 지금 1등급 예상컷이 중요하진 않죠. 근데 샘 생각에는 이 시험이라면 수능이라면 1등급 컷은 96점일 겁니다. 지금 6월달 평가원이라서 1등 컷이 이렇게 내려갔지만 수능이라면 96점인 시험이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어려운 모의고사는 아니었습니다. 평이했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평이했어요. 그래서 1등급은 92 플러스 마이너스 1, 2등급은 85 플러스 마이너스 1, 3등급은 76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세매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1등급 컷을 하니 90이든 93이든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몇 점이고 여러분들이 몇 등급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뭐 샘한테 문자 온 것도 많은데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하는 학생도 있고요. 네, 포기해야 할까요? 라는 절망적인 문자도 제법 있었어요. 자, 근데 이거 하나만은 얘기해 봅시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됐어요? 시험 결과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맙시다. 중요한 시험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여러분들 인생이 결정되는 시험 절대 아니에요. 그냥 6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점수 잘 나왔다고 괜히 나 이제 국어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금물이고요. 국어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수능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행이지. 자,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이성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이 시험은 대단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대단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시험을 치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물었어야 돼요. 내 점수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는가. 그렇지?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는가. 그 다음에 무엇을 앞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네, 선생님도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번 시간을 좀 전개하려고 해요. 앞부분은. 무엇이 부족했을까. 무엇을 채워야 하나. 자, 여러분들이 100점을 못 받은 이유를 하나하나씩 한번 여러분들의 예상 대답을 예측해가면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일단 이것부터 보죠.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시작한 시점. 그 다음에 오늘이죠. 6평. 그 다음에 수능입니다.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거의 많은 부분, 많은 학생들이 말이야. 자,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국어 공부량하고 앞으로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국어 공부량하고 어떨까. 영어나 수학 같으면 샘 생각엔 A가 월등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A가 많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샘 생각은 그래요?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어 수능, 국어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고 충분한 공부량이 지금은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남아있는 이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점수가 어떤지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포기할까요? 이런 문자 보내지 말고 앞으로 이 남은 기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6평은요. 반환점이에요. 그렇죠? 이제 반 돌았을 뿐이야.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오늘 샘와 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해보자고. 첫 번째 뭐가 부족했느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잡았어요. 국어 과목에 대한 이해 부족.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말이야. 아직까지도 국어가 어떤 과목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한 학생이 많아요.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짧게 얘기할게요. 국어 과목을 여전히 암기라고 생각하는. 문법은 암기예요라고 생각하거나. 비문학이나 문학을 찾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공부한 학생은 글쎄 선생님 생각에 오늘 썩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국어란 과목 자체가 이런 과목이 아니라는 걸 일단 납득해야 돼. 국어는 어떤 과목이야? 그렇지. 이해하고 반응한 과목이에요. 얼마나 내가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를 잘 이해하고 잘 반응해낼 수 있느냐. 이게 국어 과목의 핵심이니까. 만약에 이때까지 국어를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면. 수능에서도 별로 좋은 결과를 낳지는 못할 거예요. 자, 6월달 평가원에 이렇게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된 국어 공부 시작해보세요. 그렇죠? 제대로 된 국어 공부. 국어는 암기, 찾기 아니에요. 물론 기억 안 나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1대1로 대응하는 그런 식으로 국어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 점수 절대로 잘 나오지 않아요. 자, 일단 이 국어 과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 제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해보면서. 아, 국어라는 것이 이런 과목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점수가 썩그렇게 잘 나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잘 해보기를 바라요. 두 번째. 자, 시간 부족을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렇죠? 시간이 부족했어요. 한 지문을 통째로 날렸어요. 심지어 두 지문을 통째로 날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샘 생각은 그래요. 시간 부족은 실력 부족입니다. 실력이 부족하니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됐어요? 시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 부족을 어떤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봅시다. 문법. 실제로 이번 수능에서도요. 이번 6평에서 문법 문제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법에서 시간이 부족했다. 혹은 문법에서 많이 틀렸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파트에서 시간이 부족했는지를 정확하게 스스로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문법에서 시간이 부족했다. 문법에서 많이 틀렸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건 말 그대로 문법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학생이에요. 네, 경고합니다. 오늘 자꾸 센 소리만 하는데 경고할게요. 이번 여름방학 때 문법 정리하세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문법 정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문법 문제 쉽게 풀 수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명사 파생 천미사, 명사형 어미.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다 가르치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대단히 편하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에서 틀렸거나 문법에서 시간을 너무 오래 썼다면 이건 정리하면 돼요. 오히려 편하잖아. 정리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문법 정리 한번 하세요. 그렇죠? 이거 하면 점수에 4, 5점 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문법 정리하길 바라요. 두 번째, 문학에서 시간이 부족했다. 라고 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문학에서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해 줄게요. 첫 번째,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이번 문학이 EBS가 상당히 많이 반영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EBS에 있는 문학 작품들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읽고 공부한 학생이라면 대단히 편하게 이번 문학 작품을 풀 수 있었을 거야. 편하게. 그러니까 문학 내 지문 푸는데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EBS 작품들이 정리되지 않은 학생이라면 오히려 좋죠? EBS 작품을 정리하세요. 물론 이건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 전통이 그래요.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에서 EBS 반영 비율은 상당히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EBS를 또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수능에 가면 EBS 반영 비율이 6, 9평만큼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EBS를 정리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수능에서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학에서 시간이 부족했어요. 문학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일단 EBS 문학 작품들을 편하게 쭉 독해해 보세요. 그렇죠?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학의 낯선 작품들. 낯선 작품들이 독해가 잘 안 돼요. 이런 얘기하고 긴 지문을 잘 읽어내지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건 뭐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냐면 기출 지문을 통해서 정리하세요. 이때까지 수능이나 평가원에 나왔던 문학 기출 지문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세요. 참고로 이번 시험에서 고전시가 복합세트에 고전시가 세트에 나의 만원사가 나왔잖아요. 그 만원사 그 부분은 선생님 기억하기에 2007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의 부분과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기출을 많이 공부하면 문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응력이 생길 거예요. 특히나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문학 문제들을 쭉 보면 문학에서 어떤 표현상의 특징 같은 걸 깊이 있게 물어보지 않아요. 특히나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이나 고전시가 같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내용일치의 문제로 답이 결정돼요.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고전시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쉽게 독해만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문법 그다음에 고전시가 문학 작품들 이런 작품들 정리하면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마 수능 국어는 김동욱입니다라는 입문 강좌에서도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문법하고 고전시가 정리를 해놓으면 시간이 대폭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고3 되기 전에 필적으로 정리해라 라고 했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정리할 수 있는 학생 정리하세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다음에 비문학에서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객관적으로 할 때 이번 비문학 지문은 여타 다른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좀 평이한 건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비문학 지문에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학습량이 정말로 부족했다는 거예요. 공부량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비문학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죠. 이런 특징들이 여러분들이 실력 부족을 호소하는 원인들일 수 있어요.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원인들일 수 있으니까 결국 생임이 뭐라고 하든 일단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뭐가 부족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다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내가 시험지를 지금 앞에 다 시험지 있잖아. 내가 지금 이 지문 풀 때 나는 어떤 상태였고 이 풀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고 이 문제 풀 때 어땠고 난 여기서 정말 시간이 많이 있었어 라는 것들을 스스로 한번 파악해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뭐야 돼? 여러분 스스로의 약점을 일단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해결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나는 과연 뭐가 부족했을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집중력이 부족해서 시험을 망친 학생도 있을 거예요. 집중력이 부족해서 시험 칠 때 딴 생각이 나면 안 되는데 이 질문을 읽다가 갑자기 딴 생각이 나고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 생임이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한테 6시에 아침 문자 보낸 거야. 6시에 일어나라고. 자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보세요. 오늘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너 정말 정말 집중하고 문제 풀었는지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보세요. 그렇죠? 여러 번 얘기하잖아. 너희들이 눈 뜨고 딱 깨어나서 적어도 3시간은 흘러야 머리가 제대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오늘 화작 풀면서 멍때리지 않았는지 비몽사몽하지 않았는지 첫 번째 비문학 읽으면서 멍하지 않았는지 정말로 내가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는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이 틀부터 한번 만들어 보라고. 너희들이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독재생이라고 하면 독서실에서 혹은 독재학원에서 8시 40분부터는 정말로 네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선생님 저는 야간에 집중이 잘 돼요. 낮에는 아침에는 늦잠 자는 게 훨씬 더 공부가 잘 돼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인정하는데 어쩌니 야간 수능이라는 건 없잖아. 우리나라에서 수능 시험은 각 개개인의 특성별로 출제하지 않아. 시험 치지 않아. 그냥 8시 40분부터야. 그러니까 네가 야행성이든 뭐든 우리는 시험 잘 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8시 40분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 공부가 잘 되는 학생이라도 그렇죠? 꼭 6시에 일어나서 8시 40분부터는 진짜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침 6시에 기상하세요. 요즘 현강 학생들 봐도 중간고사 시험 치고 나서 생활 리듬이 마구 엉켜가지고 6시 반, 7시 이런 데 기상해서 학교에 가서 8시 반에 멍때리는 학생들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꼭 지키셔야 돼요. 집중력 부족이라는 것은 일단 이런 틀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두 번째, 평소에 집중한 훈련을 하세요. 실제로 이 얘기할 게 오늘 6월달 평가온 점수는 오늘 결정된 게 아니잖아. 그렇죠? 네가 국어 공부 시작하면서부터 쭉 결정돼 온 거야. 이미 결정된 거야. 오늘 그냥 점수로 나타난 것뿐이지. 됐어요? 마찬가지로 수능 점수도 수능 날 결정되지 않아. 하루하루가 하나하나씩 쌓여서 결정되는 거야. 수능 날 정신 차리고 수능 날 집중해야지라고 해서 집중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루하루. 됐어요? 네. 나사 반드시 꼭꼭 좋아서 공부하세요. 자, 평정심 부족. 아까 문자로 보니까 고기심도 있었고 집중력도 있었지만 평정심을 놓쳤습니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던데. 아, 그러게요. 평정심을.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6평 치기 전에 네가 긴장하는 이유라고 해서 캐스트를 찍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평정심을 잃지 말라고.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너무 많아서 당황스러운 거야. 오히려 선생님 생각에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라면 두 번 실수는 하지 않잖아. 그렇죠? 아까 문자 보니까 오늘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9월달에는 우왕청심원 먹고 꼭 시험을 볼게요. 뭐 이런 학생도 있는데 우왕청심원 이런 것보다 일단 담대지세요. 놔버리라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실력을 길러봅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 날 긴장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말이야. 자기는 꼭 이 점수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1년 동안 내가 공부한 게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난 꼭 이 점수 받고 싶어.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생긴 거야. 욕심이 생긴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알이 준비 안 됐어. 총도 준비 안 됐어. 그럼 당연히 불안하지. 그러니까 일단은 실력을 쌓으세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11월달까지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오늘 점수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실력 쌓아서 실력으로 평정심을 만들어봅시다. 평정심 부족한 학생들. 오늘 좋은 경험 했어요. 수능에서 이런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생님이 저번에 찍은 캐스트도 한번 참고해보고 욕심을 좀 버리고 차분하게 침착하게 그렇게 시험치는 그런 훈련들 이번 기회에 좀 해봤으면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생겼던 문제들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메가 홈페이지에 6월달 평가원을 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의 평, 그 다음에 시험친 후기 이런 것들을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개를 얘기해서 얘기해봅시다. 문학의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 마찬가지예요. 문학의 시간 실제로 그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것부터 먼저 풀까요? 순서대로 푸는 거 좋아요. 근데 반드시 순서대로 풀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것부터 먼저 푸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문제풀이 순서를 만드세요. 선생님은 선생님은 실제로 선생님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선생님은 실제로 제일 먼저 문법을 풀어요. 문법을 풀고 그 다음에 비문학을 풀고 그 다음에 화작 간단하게 풀고 마지막으로 문학을 풀어요. 문학에서 문학은 여러분도 그렇고 샘도 그렇고 아는 작품들이 제법 나오면 아주 편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급해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풀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단 쭉 순서대로 푸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라고. 근데 선생님은 문학에 너무 많이 시간을 썼다라는 것은 일단 문학 훈련을 좀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EBS 작품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 보세요. 어맘한 도움을 줄 거예요. 문학은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신감이 생기게 돼 있어. 문학 작품 문제가 그닥 어렵지 않거든. 그렇죠? 좀 이따가 오늘 나왔던 시험들 하나하나 살펴보긴 할 텐데 문학 공부를 좀 하세요. 그럼 시간은 반드시 줄게 돼 있어요. 302 자 그 다음 봐. 화작과 문법 오답률이 낮은 문학들을 대개 틀렸습니다. 납득할 만한 오답은 두 개밖에 없네요.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나이구한 자세로 시험을 맞이해서일까요? 우울하네요 그랬는데 어 우울하세요. 우울해야 돼. 그렇죠? 아주 바람직해요. 어 누구야? 네 흥준이 너의 문제를 잘 알고 있잖아. 네 이때부터 해결하면 돼. 나이브한 자세 바꾸면 되죠. 납득할 만한 오답이 두 개라면 실제로 96점이나 95점 받았어야지. 근데 이런 데서 많이 틀리잖아. 자 이런 말 많이 하지. 화작 문법 오답률 낮은 문학을 많이 틀린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일단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여러 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 난 이번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화작에서 빨리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틀린 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화작은 시간 걸려요 여러분. 오늘 화작은 좀 쉬웠잖아. 그렇지? 차분하게 풀었으면 어려운 문제 없어요. 근데 네가 스스로 다리 떨고 급하게 풀려고 하니까 실제로 화작이 어려운 거야. 솔직히 얘기해보자. 비문학하고 비문학의 난이도가 예를 들어 10이라고 해보자. 화작 난이도는 얼마 중 돼? 2나 3밖에 안 돼 솔직히. 그거 인정하잖아. 그렇지? 근데 비문학은 맞추는데 화작은 틀려. 왜 그럴까?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죠? 급하게 풀려고 하는 거야. 시간에 대한 두려움. 선생님이 그랬잖아. 버려도 된다고 하지. 그렇죠? 마지막 집은 버려도 돼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버려도 돼. 수능에 다치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렇죠? 실수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평소에 집중하세요. 평소에. 평소에 6시 일어나고 아침에 집중하고 하는 훈련 꾸준하게 하다 보면 충분히 이런 실수들 다 없이 실력대로 수능해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변호. 화작을 너무 많이 틀렸어요. 어떻게 하면 같은 맥락입니다. 화작을 많이 틀렸어요. 그렇죠? 오늘 화작 틀릴 문제 없었어요. 솔직히. 미안합니다. 틀린 학생들. 그런데 너도 인정할 걸? 객관적으로 화작에서 틀릴 문제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급하게 풀지 말고 차라리 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풀었다면 시간 안에 푼 학생들 제법 많았을 텐데.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할게요. 모의고사 풀 때 시간 안보는 훈련하세요. 오케이? 바탕 모의고사 해설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시간 안보는 훈련하세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봐. 중간에 시험장에서 시계 본다고 해서 네 독해력이 급상승해?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오늘 어떤 문자들을 보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비교하는 건 아니야. 어떤 학생들 보면 시계 안보고 집중해서 풀고 했더니 15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여유있게 마킹할 수 있었어요. 이런 말 한 학생들이 제법 있었거든. 그러니까 진짜 시계 안보고 네가 오롯이 지문에 몰입했다면 충분히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그렇죠? 훈련 열심히 하시고 시계 보지 말고 일단 집중한 훈련을 하세요. 감독 선생님이 10분 남았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면 되니까 중간에 시계 보면서 몇 지문 남았는데 몇 분 안에 몇 지문 풀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100% 지문에만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6평이 우리 점수가 아니야.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해야 돼. 우리에겐 성적 향상의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오케이? 선생님 그랬잖아. 9월달 평가원에 1등급 받는 학생이 수능에서 1등급 받는 비율이 50%에서 60%밖에 안 돼요. 9월달 1등급의 반 정도 남짓이 수능에서 1등급 받는다고 그러면 1등급 받은 학생 중에 반 조금 안 되는 애들은 2등급이나 3등급 심지어 4등급도 받고 4등급 2등급 3등급 학생들도 1등급 받을 수 있다고요. 그 6, 70일 사이에 근데 아직 우리는 뭐니 6월달 평가원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지금 점수에 좌절하지 말고 냉정해지자고요. 뭐가 문제였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번 6평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칼날이 날카라워지고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해서 조금 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하루하루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들 나오는데요. 화작 얘기 나왔고 지문 접근 처음에는 잘 되는데 중간중간 집중이 안 됩니다. 연습 많이 안 해서 집중력의 문제죠. 그 다음에 다 읽긴 읽었는데 지문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나잖아요. 호기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오늘 비문학 지문들 잘 흐름을 보세요. 흐름대로 문단 문단의 연관성이 상당히 괜찮아요. 읽을만 하다고요. 그렇죠? 쭉 집중해서 훑어내려가가면 오늘 비문학 이전의 비문학보다 참 쉽다라는 느낌이 들 텐데 너무 긴장했거나 아니면 평소에 집중력 있게 반응한 훈련이 좀 덜 됐으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호기심을 가지세요. 쉽지 않은 얘기죠. 내신이랑 수능이랑 비중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기말고사 이후 9월 성적이 걱정됩니다. 그랬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3월 등급은 1등급 받았는데 갑자기 6평에서 70점대가 나왔어요. 이런 학생들 원인은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과도한 긴장이죠. 너무 많이 쫄았어. 별것 아닌 시험에. 수능때는 그러지 말고. 두 번째는 말이야. 내신 기간에 국어 공부 안 한 거야.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저 국어 내신 준비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말해보자. 여러 번 얘기했잖아. 내신 기간에 국어 공부는 암기지. 이해가 아니야. 반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국어 공부하면 6월달 평가원에 성적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쩌니 또 기말고사인데. 선생님 중간고사 휴강하기 전에 이런 말 했어요. 아무리 기말고사가 급하더라도 아니 그냥 수능과 담사고 난 정말로 뭐니 내신으로만 대학 갈래 라고 하면 몰라도 최저도 있어야 되고 하는 학생이라면 아무리 기말고사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어만큼은 솔직히 영어나 수학은 내신공부가 수능공부하고 유사해. 그런데 국어만큼은 내신공부하고 수능공부가 다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신기간에 적어도 한 2, 30분만 시간 내서 매일매일 반응한 훈련 하세요. 그렇죠? 그래야 돼. 그렇지? 야 생각해 봐. 오늘 6월 7일이잖아. 7월 7일 8월 7일 9월 7일 10월 7일 11월 7일 그렇죠? 한 150 며칠 남았겠네. 그렇죠? 그중에 기말고사 한 달 날려버리면 그렇죠? 4개월인데 그렇죠? 이 기말고사 기간에도 뭐 하세요? 적어도 하루에 30분씩은 수능공부 비문학 지문이나 문학 지문 가지고 반응한 훈련을 해야 돼. 정말로 중요한 얘기야. 됐어요? 자 봅시다. 이 정도로 그러면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오십시오. 아멘